따뜻한 봄날 어딘가 없는 날 우리가 처음 마주쳤던 그날 두 눈에 비춰진 나의 귀 모습 가녀린 입술로 말하는 모습 따뜻한 봄날 내 친구의 도로를 못해 끝에 말도 사실 너가 맘에 아픈 걸로 알래 7년이란 시간이 또 지나고 뭐하냐고 뜬금없이 온 문자 부푼 가슴 안고 집을 나선다 오늘은 말할 거야 네가 좋다고 나는 의미 있다고 헷갈리게 하지는 말지 오늘 강도 나는 다시 양식장에 바로 살이 계속 기다렸었지 다시 잊어버렸지 계속 기다렸었지 다시 잊어버렸지 다시 잊어버렸지 행복하길 바랬지 결국 미라 남겼지 한몸대서 가려줬지 10년이란 시간이 또 지나고 각자의 지시를 말한 두 사람 그땐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 진작 좀 말하지? 감사합니다